할머니랑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 여셔가지고 할머니가 계속 키워주셨거든요 저 트와이스인 이렇게 울리는 거야 할머니가 다수 대는 걸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보고 돌아가셔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미안해 이 거에 siete 이 세이대 저의 말이야 이 세이대 아우가 유력을 유력한 lakh FREE 기도 그것이 오 오 오 졸명 이모의 고생 패션 아름다워 10초 노래 주민도 시돌이 고축받았어 부분나이오 다름나이오 욕조질 수고하니 귀린통 아아 쉬드온 딩 슬리키가 상이신 짜증진 범궉 질진 여러분 뱅 아멘